유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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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도보여요? 오빠 한번 해봐 아 미치겠네 바다리부터 업어치기 제가 한번 이렇게 해서 업어치면 되잖아요 할 줄 아세요? 그럼 할 줄 알죠? 몇 단위에요? 저는 시작한 뒤 틀렸어요 신입생이에요 아 진짜? 제가 해드릴게요 유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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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가 짱! 어휴가 짱! 까로 씨는 그럼 손으로 한 번? 다쳐 다쳐 해본 적 없어요. 한번 해볼까요? 피스 잡아. 응. 피스 잡고? 네. 땡기는 척하면서 밀어. 자! 마사지! 야! 짜요! 마사지야! 마사지야! 잡고. 네. 잡고. 네. 다리 걸어, 다리 걸어, 다리 걸어. 움직이지도 않아. 아유. 오! 아유! 한 다리 들어가네, 한 다리. 오! 이겨라! 어허치기, 어허치기. 차호가 어허친다고? 아우! 아! 아우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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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놀랐어요. 괜찮아요? 네 괜찮아요? 나랑, 나랑 합시다. 뭐 하냐? 뭐 하냐? 합시다. 그렇게 잘 하십니까? 오! 나랑! 합시다! 괜찮아요? 괜찮아요? 너무 세게 넣어봐 아내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힘이 나왔던 것 같아 이거 봐라, 내가 너 정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던가 그런 거를 좀 도연해 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했다 서욺야 야, 너 아주 큰 이익이 잘 넘겼다 어우, 너무 든든했어